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씨는 수다입니다 이정재 배우의 감독 데뷔작 헌트 녹음해 보겠습니다 8월 10일날 개봉을 했구요 15세 관람가 입니다 좀 폭력적인 수위가 좀 있죠 125분 이구요 2시간 인데 뭐 시간이 흘러가는 줄 모르고 봤습니다 정말 몰입해서 봤고 지금 원래 음 녹음을 위해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때 좀 기억을 하기 위해서 좀 계산을 하면서 영화를 보는 편인데 이 영화는 뭐 그런거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몰입해서 넋을 놓고 보았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봤고 이게 스크린이 1548개 까지 달려 썼습니다 생각보다는 숫자가 적은 편이긴 합니다 상영 점유율이 37.5% 입니다 8월 11일 기준으로는 40만 정도까지 들었었구요 이번 주말에 그 이 방송 업데이트 때는 이번 토요일 일요일에 관객이 얼마나 들으냐에 따라서 향후 또 흥인 추이게 결정될 수도 있겠죠 제가 영화를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5점 만점 5점을 줬는데 그래서 오늘 별 할 얘기가 없습니다 비판도 하고 막 그래야지 불량이 늘어나는데 그다지 비판할 지점도 제가 잘 찾지 못해서 워낙 넋을 놓고 봤기 때문에 첩보 액션물로서 장르물로서는 한국에서 기존에 이런 영화는 요 근래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기억하는 그 이전에 존재했던 영화들 중에서는 완성도 있는 첩보 액션 영화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제가 기억하는 한 요 근래에는 이정도 완성도의 첩보 액션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첩보물 스파이벌로 써도 상당히 잘 만들었고 또 액션물에 있어서도 액션 구성 액션 편집 이런 것들이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 액션이 주는 쾌감이 있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총알을 만발을 쏘았고 차량을 520대 정도를 동원했다 뭐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이정재 감독의 밝힌 바에 따르면 촬영팀, 무술팀, 특수효과팀 이런 각 팀별로 액션 시퀀스마다 액션 장면들마다 모여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재키팡 님이라고 액션 전문 유튜버 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는 이런 각 팀마다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이정재 감독은 아무래도 배우로서 그런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알고 특히 이런 액션에 있어서도 그런 면을 좀 실행에 옮겼던 것 같습니다 어떤 영화든지 간에 액션하고 이야기하고 따로 가지는 않거든요 항상 그 둘이 결합해 있는 편인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가 주는 긴장감, 스릴 이런 것들이 액션 편집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 액션 구성 이쪽에서 좀 미흡하게 보이는 부분들을 덮고도 남는 그런 쾌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액션의 쾌감 그런 직관적인 느낌을 좀 중요시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게 보았습니다 이 영화의 액션 장면들을 남한과 북한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역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활용을 하는데 그것을 그냥 배경으로 쓰지 않고 서사가 흘러가는 어떤 중요한 길목마다 그것들을 잘 활용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 혹은 그 실제 역사에서 모티브를 따온 역사적으로 보이는 사건들을 그런 면도 상당히 좋았고 또 그러한 남북한의 특수한 역사성에서 오는 또 특수한 감정이 있거든요 우리 한민족만이 느낄 수 있는 뭐라고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어떤 그런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한이 나오는 영화들 황정민 씨가 주요를 맡았던 공작 같은 경우 최근에 그리고 강철비 이런 영화도 있었죠 이런 영화들 보면 남자 배우들의 브로맨스로 형성을 해서 한반도의 특수한 역사성이 뛰고 있는 또 우리 민족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감정들을 그런 식으로 화면을 그런 식으로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영화는 브로맨스로 풀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엄청 비정하게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가 첩보물이기 때문이죠 첩보물에서 온정주의적인 약간 좀 느슨한 우정 이런 거 남북한의 우정 이런 거 이런 것보다는 첩보물에서는 비정해야 하잖아요 같은 편이라도 가차없이 죽이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캐릭터들이 어떤 분들은 회상신이 좀 많이 들어갔다 또 그렇게 비판을 하시기도 하던데 심파 들어갔다 회상신 들어갔다 그러면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저는 좀 반대입니다 회상신이 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영화가 더 좋게 되고 그 캐릭터를 더 설명할 수 있게 되면 회상신이든 심파신이든 뭐든지 그냥 집어넣어야죠 특히 3년 전에 일어났던 회상신을 이 영화 속에서 활용을 하면서 캐릭터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서 우리가 관객들이 그 캐릭터를 바라볼 때 느껴지는 감정 그것을 한층 한층 쌓아가거든요 그리고 영화의 클라이막스 태국 시퀀스에서 그걸 폭발시키는데 이정재와 정우석이 맡은 그 캐릭터가 민족을 향해서 품고 있는 각각의 신념과 명분과 그 감정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분출되거든요 그때 좀 뭔가 뭉클하기도 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분단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이 영화 결말 클라이막스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형적으로 브로맨스로 풀어내지 않고 각 캐릭터의 감정선 이런 것들을 잘 조성해서 클라이막스 결말부에서 터뜨려줬다 굉장히 좀 좋았고요 그래서 단순히 첩보물, 액션물 이러한 장르성 뿐만이 아니라 역사성, 또 우리 민족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담겨있는 영화다 그래서 좀 서글프기도 했고요 우리 민족에 대한 상황을 영화로 보다 보면 좀 서글프잖아요 장르적인 재미도 충분히 느꼈고 이런 정서적인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어서 5점 만점에 5점을 주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후반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정재 배우의 감독 데뷔자입니다 이동진 평론가하고 이정재씨가 인터뷰를 한 게 영상으로 있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될 텐데 저희 블로그에도 제가 링크를 해두겠습니다 그 인터뷰에 따르면 이정재 감독이 시나리오를 보게 되었고 그 시나리오 판권을 구입을 해서 여러 감독들, 여러 배우들에게 제안을 했다고 그러죠 이 시나리오를 영화로 만듭시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자기가 감독을 할 생각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뜻이 잘 맞지 않아서 여러 사람들과 그래서 계속 시간이 흐르고 또 자기가 시나리오에 대해서 할 말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시나리오를 고치게 되었고 지금의 이 헌트 시나리오를 완성하게 되었고요 이정재씨 본인도 배우지만 한 사람의 관객으로서 이 부분은 좀 지루한데, 재미없는데 이렇게 느껴졌던 것들을 좀 생략해 가면서 시나리오를 썼고 또 연출을 했다고 합니다 감독으로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과 관객으로서 보고 싶은 것 이것의 균형을 좀 잘 잡아가지 않았나? 이런 영리한 그런 면을 제가 보게 되었고요 제작도 맡았고요 그 다음에 주연도 맡았죠 이정재씨가 이 영화 속에서 옛날에 안기부죠 안기부의 해외팀 차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박평호 역할을 맡았고 박평호의 부하 역으로 전해진 배우가 출연을 했습니다 전해진 배우가 그간에 좀 센 캐릭터 강한 캐릭터들을 마트 싱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캐릭터들만 계속 나오니까 좀 기능적으로 소비되는 감이 있었고 멋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저는 너무 좀 지루하다? 연기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 영화 속에서는 영리하면서도 충성도도 있고 정말 이를 똑부러지게 하는 겉보다는 내면이 더 단단하고 센 그런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능구렁이 같은 야들야들한 그런 느낌도 풍기기 때문에 이 배우의 연기를 더 풍성하게 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전해진 배우 이정재씨의 중요한 부하로 나오고 또 영화 결말부에 가면은 이 전해진 캐릭터만이 알 수 있는 지점이 있었죠 그래서 또 하나의 사건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 정우성씨가 김정도 역을 맡았습니다 야끼부 국내팀 차장이고요 군 출신입니다 군에 있다가 지금 야끼부로 온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죠 지금 이 헌트의 배경은 1983년 군부 독재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부에 있는 사람들을 군인들을 각 요직에 안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영화 속 회상신을 보면은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을 때 광주 학살에 참여한 군인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사실 거기서부터 이 캐릭터는 출발하는 건데 여하튼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12.6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시위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을 죽인 사람이 안기부장이었잖아요 근데 이정재는 그 당시에도 안기부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기부 사람들을 군에서 전두환이 있었던 보안사죠 거기서 조사를 하게 된 거죠 강도 높게 그래서 그 당시에 정우성 군인이 이정재 안기부 요원을 조사를 했었고 그러면서 악연이 쌓였던 거죠 이정재의 오른쪽 손가락 신경이 끊어졌다 이런 식의 대사가 나오죠 정우성은 그 악연을 좀 풀고 싶어 하지만 이왕 이렇게 같은 차장으로서 일하게 되니까 그래서 자신의 집까지 초대를 하죠 이정재를 그것이 잘 풀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악연이 좀 있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서로 미워하고 의심할 수 있는 또 사소한 동기는 이미 갖추고 있었다 정우성의 부하로서 허성태 배우가 나옵니다 같은 군인 출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정우성에게 충성을 하는 부하 캐릭터인데 이정재의 부하인 전혜진 정우성의 부하인 허성태 이 두 캐릭터가 영화 속에서 굉장히 비정한 결말을 맞거든요 그런데 영화 중간중간 보면 이정재가 어떤 소동이 휘말리고 또 정우성도 폭발이 휘말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의 부하를 챙겨요 이정재도 전혜진의 생존을 챙기고 정우성도 허성태를 구해오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 두 주연 캐릭터가 자신의 부하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것이 첩보물의 매력이겠죠 그런 것도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윤정씨가 나오는데 CF에서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다시 나오셨던 분입니다 영화로서는 이 영화가 첫 출연이라고 하고요 영화 속에서는 조유정 캐릭터를 맡았고 이정재와 어떤 사적인 인연이 있는 것으로 영화 속에서 묘사가 되죠 그래서 유치장에 갇혔을 때도 구해주고 생활비도 주고 이런 식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정재 캐릭터가 그리고 이 고윤정 캐릭터의 아버지로 이성민 배우가 잠깐 나오게 되는데 일본에서 이정재씨 정보원 역할이었다고 하죠 정만식씨도 나오고 유재명씨도 나옵니다 유재명씨는 정우성과 연관되어 있는 황정민씨 조우진씨 등등에서 아주 증정한 배우들이 잠깐 잠깐 까메오로 나오게 됩니다 스토리를 읽어보도록 하죠 포탈에 있는 거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내 숨어든 스파이를 색출하라 사냥꾼이 될 것인가 사냥감이 될 것인가 망명을 신청한 북한 고위관리를 통해 정부를 입수한 안기부 해외팀 이정재와 국내팀 정우성은 조직 내 숨어든 스파이 독립 색출 작전을 시작한다 안기부 내 독립이라는 북한이 심어든 스파이죠 스파이를 통해 1급 기밀사항들이 유출되어 위기를 맞게 되자 날선 대립과 경쟁 속 해외팀과 국내팀은 상대를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조사에 박차를 가한다 사실은 새로 부임한 군인 출신의 안기부장이 이 둘을 서로 감시하게 하고 뒷조사를 하게 만들죠 이게 군부 독재에서 아주 흔히 쓰던 2인자끼리 경쟁하게 만드는 그런 수법이죠 찾아내지 못하면 스파이로 지목이 될 위기의 상황 영화 속에서는 각각이 스파이로 오해될 수 있는 관객이 보기에 저 캐릭터가 이정재가 스파인 것 같은데 혹은 정우성이 스파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이 초중반에 나오게 되거든요 각각 그 둘 중에서 좀 헷갈리는 거죠 관객들도 이게 첩보물의 묘미겠죠 서로를 향해 맹렬한 추적을 펼치던 이정재와 정우성은 감춰진 실체에 다가서게 되고 마침내 대한민국 1호 대통령 암살 작전이라는 거대한 사건과 직면하게 되는데 하나의 목표 두 개의 총구 의심과 경계 속 두 남자의 신념을 건 작전이 시작된다 신념이 충돌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죠 영화 제목도 헌트고 사냥이지 않습니까 사냥의 의미가 사실은 두 가지인 것이죠 내부 첩자를 사냥하는 것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외팀 차장, 국내팀 차장, 이정재, 정우성을 각각 감시하게 만들고 뒷조사하게 만드는 거죠 또 서로 스파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나오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사냥의 의미는 1호 암살입니다 대통령 사냥 말이 좀 그런가 대통령 암살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영화 속에서는 과연 누가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하는 걸까 추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이 대통령 암살 같은 경우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수단 혹은 방법인 것이죠 영화 속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혁명이 아니라 폭력을 막는 것이다 대통령이 저지르는 그 폭력을 막는 것이다 대사가 또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영화는 이 두 가지 큰 줄기로 엮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 척자를 색출하는 거 그리고 누가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영화 속의 캐릭터들은 전자 내부 척자를 색출하는 것에만 몰두하게 되지만 스크린 밖에 있는 우리 관객들은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또 이야기가 쉴 틈이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계속해서 흥미진진하면서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영화가 너무 과잉서사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크린 밖에서 보면 두 가지 사냥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쪽에만 집중하다 보면 다른 한쪽을 놓치게 되고 서로 막 섞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런 것 같고요 너무 과잉서사에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첩범을 장르에 있어서는 좀 감수할 지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장르적인 단점이기도 하고 또 장르가 그러할지라도 연출이나 혹은 각본이나 그런 것을 관계에게 좀 친절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지 또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영화의 단점이기도 한 것이겠죠 또 영화 속 캐릭터들이 대립하기도 하고 또 그들 각자가 어떤 의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캐릭터가 다른 한 캐릭터를 일방적으로 의심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된다면 조금 더 쉬웠을 텐데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장르적인 재미를 더 주는 측면으로 저는 느껴졌고요 그리고 너무 과잉서사라는 비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영화가 속도감이 있거든요 몰입감이 있고 이야기를 관객에게 제시하고 전달하다 보면은 좀 리듬감이 처지거나 지루해지거나 그럴 수 있는데 영화는 그렇지 않거든요 템포를 계속 일정하게 혹은 더 빠르게 유지하면서 그런 가운데에 서사들을 막 쏟아내고 집어넣고 있거든요 영화 속에서 나오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 혹은 역사적인 의미를 알면은 캐릭터의 감정선을 더 공감할 수 있고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영화 속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장르적인 재미에 충분히 즐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보물, 액션물 이런 식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영화에서 특별히 좋았던 점은 제 개인적인 취향이 어떤 영화가 시사적인 걸 건드렸을 때 역사적인 거를 건드렸을 때 그것을 아주 충분히 건드렸을 때 영화가 아주 역사성을 아주 제대로 건드리고 있죠 남북에 처해있는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군부 독지에 대한 역사 시대병이 1983년이고요 12.12 사태로 전두환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된 상태인 것이죠 영화 속에서 보면 초반부터 민주 시위 진압을 하는 걸 아주 리얼하게 보여줍니다 아주 몽둥이로 패는 걸 보여주죠 시위의 학생들을 제가 송강호 주연의 택시 운전사에서 비판했던 것 그러한 공권력이 비무장 시민을 향한 폭력 이런 것을 택시 운전사는 슬로우 화면을 걸어서 캐릭터나 관객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수단으로 그 학살 장면을 사용했단 말이죠 택시 운전사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비판을 하는데 이 영화 헌트는 그런 식으로 감정을 일부러 고조시키는 수단으로 학생 시위를 진압하는 장면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리얼하게 그 시대의 폭력성을 그 시대의 엄혹함을 보여주는 그 자체로 쓰였고요 이게 뭐 실제 역사니까요 고문하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 캐릭터인 고인정 배우를 물고문하는 것이라던가 다른 캐릭터를 완전히 발가벽히고 고문하는 장면이라던가 그리고 고문 기술자도 나오게 되죠 실제 다 있는 캐릭터들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근래에 군부독재가 배경인 영화들이 좀 있긴 했는데 장르 영화 오락 영화에서 이 정도로 리얼하게 그 시대의 폭력성을 보여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15세 관람가인데 학생들이 좀 많이 보면서 그 시대의 권력층이 어떤 짓들을 저질렀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좋겠고 그것이 지금도 용서하면 안 될 일이다 이런 것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주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꽤 나오게 되는데요 12룩 박정현 대통령 시위된 거 광주 학살 이 사건은 정성 캐릭터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조청령계라고 나오게 됩니다 일본에 있는 제1한국인 중에서 갈리게 되죠 민단계하고 조청령계 이런 식으로 갈리게 되고 조청령계는 주로 북쪽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비판이 많이 있죠 정우성이 고윤정 배우가 맡은 캐릭터를 그런 식으로 또 의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영화의 클라이막스에서는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을 모티브에서 따와서 영화 속에서는 태국을 배경으로 해서 찍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죠 그리고 전투기 미극이 기순 사건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동백님 사건도 실제로 있어서 영화 속에서는 동림이라는 모티브를 따온 그런 단어를 썼지만 영화 속에서 무슨 교수를 간첩수계 이런 식으로 좀 엮으려고 조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건이죠 동백님 사건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게 참 좋았는데 미국이 이 전두환 정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미국의 CIA 한국 지부장이 그 캐릭터가 한국어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알아듣기는 좀 힘들었지만 그 캐릭터를 통해서 미국이 전두환 정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그 CIA 지부장이 정우성을 향해서 어떤 제안을 하게 됐을 때 정우성이 내뱉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가 참 멋있었습니다 저는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 지부장한테 무례하군요 이런 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사 전후로 해서 정우성의 표정과 그 대사들 이 캐릭터가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구나 꽤 입체적인 캐릭터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튼지 간에 이 군부 독재 시대에 민주주의를 상징하고 이 세계에 퍼뜨리고 있다는 미국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 항상 상상해 보는데 영화 속에서 그런 면들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앞서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가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배경으로 소모하고 병풍처럼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서사를 진행함에 따라서 어떤 중요한 기폭제로 역사적인 사건을 사용하고 있던 것이 참 좋았고요 그래서 과거 역사 사건이 좀 더 생생하게 우리 2022년의 관계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과거와 현재가 별개의 것이 아닌 그런 느낌으로 저는 좀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북한을 다루는 태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북한에 대해서 원정적이지 않고 또 북한 사람들도 그렇게 원정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남한과 북한의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들에서 대부분은 우정, 브로맨스 이런 식으로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을 엮는단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고 뭐 이러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특히 이때 1983년 그리고 이건 첫 버물이고 안기부가 주요 캐릭터로 나온단 말이죠 안기부 요원이 그래서 이 영화는 첫 버물 특유의 그 비정함 그 느낌을 북한 사람들한테서 혹은 북한 사람들 대하는 남한 사람의 태도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비정함을 그리고 제가 이건 평소에 좀 생각했던 건데 첩자를 심으려면은 이왕 심을 거면은 권력층에 혹은 권력의 심층부에 심어내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더 좋은 정보들을 빼올 수 있고 또 그 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바로 이 영화는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참 좋았습니다 다른 영화들 보면 북한 스파이가 낚시하는 아저씨로 나오고 남한의 고정간첩이 뭐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사실은 뭐 행정부라든가 사법부라든가 또 국회라든가 이런 쪽의 실무야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상상이 이 영화 속에서 구현되는 걸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았던 점은 북한이 우리나라에 스파이를 보내는 첩자를 보내는 것도 있지만 또 남한이 북한에 첩자를 보내든 침투조를 보내든 이런 것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황정민 씨가 주요를 맡았던 공작이라는 영화를 보면 실제로 그 캐릭터는 실존 인물이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북한에 간첩을 보내고 퍼섭하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간첩을 씹어? 저 나쁜 놈들 이렇게 간첩을 보냈다는 그 사실만으로 선악을 가르고 북한을 악마화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영화는 실제 첩포 세계를 보여주는 느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첩자를 심고 또 비정하게 그 사람들을 죽이고 색출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뭔가 더 좀 생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정우성 씨 배우 혹은 캐릭터를 좀 짧게나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정우성 씨의 연기를 그동안에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캐릭터들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고요 그동안에 참 많은 영화들을 찍으셨고 큰 영화든 작은 영화든 어떤 캐릭터든지 간에 맡아서 열심히 하시는 건 참 보기 좋았지만 근데 이번 영화에서 정우성 씨의 연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뭔가 진심이 느껴진달까? 그런 느낌이었고요 캐릭터도 좀 입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 CIA 지부장과 대면하는 그 장면에서 정우성 씨가 맡은 캐릭터가 보여주는 대사나 표정이라든가 혹은 영화의 클라이막스 결말부에서 태국 시퀀스에서 정우성 캐릭터가 보여주는 그 간절함이라든가 박평호라고 하면서 울부짖는 그런 것들 이정재와 정우성 씨의 마음이 서로 마음이 서로 통한다고 해야 될까? 서로 마음을 간파하는 그런 시퀀스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정우성 캐릭터가 어떤 서류를 불 속에 더 집어넣죠 그러한 장면을 보았을 때 이 캐릭터가 참 재미있구나 참 입체적이고 그리고 정우성 씨가 그 캐릭터를 아주 훌륭하게 잘 소화하고 연기를 하고 있구나 그럼 무엇보다 정우성 씨의 진심이 느껴지는 연기라고 할까요? 그동안에 좀 센 캐릭터들을 맡으셨을 때 정우성 씨가 열심히 하신 것은 보기가 좋지만 열심히 한다는 느낌이 너무 나서 좀 어울리지 않는데도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다지 그 캐릭터에 몰입을 하거나 공감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수라에서도 뭔가 좀 그랬습니다 저는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감정이 막 격동치고 또는 그렇게 격동치는 감정을 속으로 억누르면서도 그걸 표출해야 되는 그런 장면에서 정우성 씨의 연기, 표정 이런 것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이게 이 영화가 정우성 씨 영화 인생에서 또 다른 대표작이 되지 않을까 인생 작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전두환 보안사 사령관이 어떤 전두환과 함께 12.12 구태탈을 일으킨 주요 인물 중에 한 캐릭터죠 그런데 이제 강주 학사를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신기하게 변화가 일어나죠 사적 동기가 거기서 발생합니다 그 사적 동기가 윤리적 동기로 변환이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릭터는 그 윤리적 동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또 단단합니다 단순히 맹목적으로 그 이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적 동기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윤리적 동기가 어떤 뭐 숭고하든 아니든지 간에 굉장히 단단하죠 그래서 이정재 감독은 이동재 평론가와 나는 그 인터뷰에서 명분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모든 캐릭터가 명분이 있어야 그 배우가 연기하기 편하더라 그래서 자신은 각 캐릭터마다 명분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 정우선 캐릭터 같은 경우는 그러한 명분을 아주 확실하게 갖고 있고 흔들림 없이 갖고 있고 또 그것을 화면으로 회상씬으로 또 잘 관객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정재 캐릭터의 그 동기보다는 정우선 캐릭터의 동기가 더 잘 느껴지고 더 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정우선 캐릭터에게 더 몰입을 하고 공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우선 캐릭터 같은 경우는 동지를 배제하면서까지 정말 눈물을 삼키면서 그 명분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하면서도 좀 놀랐던 그래서 그 캐릭터의 간절함을 엿볼 수 있었던 장면은 그 태국 시퀀스에서 방탄 유리를 향해서 권총을 막 쏜단 말이죠 그게 방탄 유리인 줄 알면서도 권총을 쏩니다 걷다 대고 그 정도로 간절했던 것이고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욕망이나 사적 동기 그것이 아니라 이 캐릭터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에는 윤리적 동기가 있다 그런 면에서 더 이 캐릭터에게 좀 안쓰럽게 보이고 또 이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 남북한 이 민족의 비극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면서 좀 서고프게 되고 그리고 당시 군부 독재의 비극성도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참 좋았고요 하여튼 정우성 배우를 영화를 통해서 제가 다시 보게 돼서 이제야 보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미래 세대라는 단어 비슷한 것은 이정재 감독이 그 인터뷰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윤정 배우가 맡은 그 캐릭터 조유정 캐릭터 이 캐릭터가 미래 세대를 좀 상징하는 그런 캐릭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좀 스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몇 분 점프하시면 되겠고요 결말 끝난 후에 이제 에필로그처럼 결말 후의 결말 거의 엔딩 씬에서 다시 이 여성 배우가 등장을 하죠 자신이 영화 속에서 쓰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의 여권을 취득하게 되죠 얻게 되죠 그리고 차를 나가고 난 다음에 총성이 한 4발 5발 정도 들립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처음 생각했을 때는 어? 이 캐릭터가 죽었나? 총을 맞아서 죽었나? 그런데 왜 총성이 4번 5번 날까? 그렇게 총알을 많이 맞았나? 그런데 영화가 끝나기 바로 직전에 총성이 들리는 그 찰나에 총을 쏠 때 나오는 그 불빛 이것이 잠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나가면서 총을 쐈기 때문에 그 화면에 총을 쏠 때 나오는 그 불빛이 비췄던 거겠죠 실제로 이정재 감독도 고윤정 캐릭터가 총을 쏜 거다 총을 맞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래 세대를 상징하는 이 캐릭터가 지금까지 자신을 엮고 있던 과거와는 완전히 결별하고 새로운 이름의 여권을 들고 새로운 출발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 것으로 그렇게 인터뷰를 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감독의 의도는 이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종의 열린 결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르게 생각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감독의 의도대로 우리가 영화를 받아들이고 해석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고윤정 캐릭터가 총을 쏜 게 아니라 총을 맞았다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 영화는 좀 더 비정한 첩보물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조금 더 첩보 장르의 맛이 좀 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여러분 꼭 감독 의도대로 영화를 받아들일 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총평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죠 첩보물 액션물 이런 장르물의 오락적인 재미를 굉장히 잘 구현한 그런 영화이고요 이 헌트 같은 경우는 실제 역사적인 사건들 혹은 그 사건에서 모티브를 따온 유사 사건들을 그 서사의 어떤 기폭제로 사용해서 역사적인 의미 역사성을 충분히 또 갖추고 있고 특히 남북한의 상황 그리고 군부 독재를 겪었던 우리나라 역사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비극성 꼭 비극성이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그 뭔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느낌이잖아요 서글픈 느낌일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도 잘 살리고 있고 그 느낌들을 캐릭터를 통해서 잘 구현하고 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의미 역사적인 사건들을 알면 그 캐릭터의 정서를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감정선을 뭔가 특별한 감정도 느낄 수 있지만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역사적인 사건을 자세히 알지 못하더라도 장르물의 재미가 충분히 있는 영화다 첩보물의 그 비정함과 그 액션물의 그 뜨거움이 뭐 총알을 만발 쏟아 뱉으니까요 비정함과 그 뜨거움이 함께 느껴지는 그런 영화다 충분히 즐기실 수 있고 이동진 평론가는 올여름에 개봉했던 대작들보다도 이 영화가 가장 좋았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다만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좀 서사가 너무 쏟아지고 있다 이야기가 그리고 영화 속에서 두 가지의 큰 줄기 내부척자를 색출하는 거 그리고 대통령 암살하는 것이 누구인가 이런 큰 줄기가 막 서로 얽히고 설크다 보니까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런 면이 있다 그런 것에 대한 말씀도 드려보았습니다 여튼 이 영화 저는 추천드리고요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영화 이미 보셨겠죠 전문가 한 줄 평을 읽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씨가 10점 만점에 7점을 주면서 근거 있는 상상력으로 과감하게 밀어붙인다 송경원씨는 6점을 주면서 첩보보다 액션 직진 상승의 매력과 편의주의의 함정 사이 이렇게 써주셨네요 뭔가 첩보물에서 좀 아쉬운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임수연씨는 7점을 주면서 시대에서 발견한 장류성을 매개삼아 범시대적 메시지로 그리고 정재현씨도 7점을 주면서 과다 서사 장전 후 몰아치는 연출로 연속 격발 그리고 허남홍씨는 8점을 주면서 심지어 연출까지 이정재 배우가 연출까지 잘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장르물을 좋아하시고 많이 접하신 분은 이 영화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또 이정재 감독이 장르물로서 이 영화도 잘 만들었고 또 그 안에 캐릭터 감정선도 굉장히 좀 세밀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회상신 비판하실 수도 있는데 회상신이 좀 지루하게 들어가거나 쓸데없이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죠 너무 많이 쓰거나 근데 이 영화는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상신에 들어간 그 자체를 좀 뭐라 할 필요는 없다 모든 걸 다 암시로 관객에게 전달할 필요는 없다 저는 사실 그 암시를 많이 쓰는 것도 좀 그렇게 마땅진 않거든요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여러분도 이 영화 보시고 어떠셨는지 저희 블로그나 혹은 팟캐스트 댓글이나 트위터 쪽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저희 방송에 또 좀 이해하지 않는다거나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그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저희 블로그와 트위터 찾아오실 수 있고요 저희 방송은 유튜브와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 캐스트박스, 팟빵, 쥐약 그리고 구글의 팟캐스트 등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어플 쪽에서 최신 리스트가 뜨지 않으면 저희가 좀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이 영화를 보고 극장에서 나오면서 제가 떠올랐던 한국 영화는 한석규 주연의 이종간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 참 좋아했는데 평가는 상당히 안 좋았죠 그리고 한석규 배우의 암흑기를 여는 그런 영화이기도 했는데 여하튼 이종간첩이 뭔가 계속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안기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좀 비정한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네,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요 비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는 그 겟 아웃을 만들었던 조던필 감독의 신작이죠 NOPE 이라는 영화 뭔가 좀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제 취향에는 근데 뭔가 흥미로운 감이 좀 있어서 그 영화도 보고 개봉일에 보고 개봉주의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영화까지만 개봉작을 다룰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